매운맛으로 가요계를 장악하겠다는 라잇섬의 메인버컬 나예영 씨 오셨습니다. 여수 대체. 텀블리 나오려고 급하게 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. 맞아요, 급하게 제가. 급한 일. 화장실? 화장실. 뭐야. 왜 그랬는데? 행복한데? 극동, 극동. 저 정도는. 저 정도는. 말을 안 해서 다 경험이 있잖아. 화장실 청소 도구하면서 싼 적도 있고. 네? 난 저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. 나도 없으면 못 살아. 나 죽어버린다. 오오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. 머리를 막. 오오오. 남자분, 여자분 반반에서 부러지겠지 않을까요? 아, MZ는 다 더치페이구나. 사이코피 스타일이야. 사람 쳐놓고 자기 차 보고 있네. 어린이 보호 기억이야, 심지어는. 빨리 신고를 해라. 그랬더니 내 차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요. 돌아가셨어요. 오오. 그런데 하루 만에 풀려났답니다. 왜요? 사람이 죽었는데. 왜요?